안녕하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멘토 우지인입니다. 본 운동 시작하기에 앞서 4분 준비 운동 8가지 관절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작을 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팔 옆으로 벌리시고요. 어깨 관절부터 풀겠습니다.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 음악 들리시죠? 오른쪽부터요. 하나, 둘, 셋. 하체는 고정시키고 지금처럼 어깨 관절, 동그란 어깨 관절을 회전시켜주세요.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세요. 양팔 옆으로 길게 밀듯이.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을 비틀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 자, 양팔. 양팔로 몸을 휘감으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자, 양팔의 힘을 빼고 몸을 감아주면서 양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자, 이제 어깨와 몸통을 풀었죠? 이제는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관절을 풀겠습니다. 자, 3, 2, 1. 한 발씩 들기. 1.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요. 자, 양손이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을 치죠? 이 정도 높이까지 드실 수 있어야 돼요. 1, 2, 1. 5, 4, 3, 2, 1. 자, 계속 멈추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엔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할게요. 양팔을 위로 번갈아 들으면서 시작!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옆구리를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뽑아주세요. 반대팔, 반대팔. 자, 계속 번복합니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충분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양팔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세하면서 등도 가슴도 펴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5, 4, 3, 2, 1. 네, 이제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관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이 때 중요한 건 힙을 뒤로 빼셔야 돼요. 발목을 꺾어서 다리 뒤쪽 길게 스트레칭! 양팔 위로 만세! 네, 해주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손끝까지 기일게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으켜주세요. 발목을 꺾은 채로 후! 5, 4, 3, 2, 1. 자, 양쪽을 다 풀었죠? 자, 이제는 발목 관절 뒤꿈치, 앞꿈치 뒤, 뒤, 앞, 앞, 오른, 왼 자, 여기에 팔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허리, 머리, 허리, 머리 오, 왼, 앞, 앞, 뒤, 뒤, 앞, 앞, 양, 팔 같이 몸이 이제 좀 따뜻해지셨어요? 가볍게 점핑하면서 이제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아름다운 뒷의 등과 팔뚝의 뒤쪽 운동을 함께하는 상체의 뒷면 운동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무릎을 구부리세요. 자, 엉덩이를 뒤로 쭉 뽑아주시면서 등이 바닥과 평행이 될 정도로 상체를 내려주세요. 자,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몸통 옆쪽으로 구부리신 다음에 쭉 뻗어주시면 팔을 들었을 때 등이 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쭉 뻗었다가 당기시는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등 운동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뚝 운동은 뒤쪽으로 팔꿈치를 뻗는 레벨 2 동작은 앞으로 한번 뻗고 뒤쪽으로 쭉 뻗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몸통은 계속 바닥과 평행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팔꿈치를 쭉 펴서 이렇게 너덜너덜한 팔뚝을 잡는 동작은 뒤쪽으로 이렇게 네, 엉덩이를 찰색찰색 때리는 것처럼 팔을 넓게 벌리면서 그리고 몸쪽으로 조이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레벨 2는 몸통을 비틀어주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자, 다리 넓게 벌리시고 무릎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이 자세를 만들었죠?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내세요. 자, 팔꿈치를 뻗으세요. 하나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자, 옆모습이 상체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요. 꼬리뼈를 뒤로 쭉 당겨주세요. 네, 등 자극 많이 하시죠? 굽은 등을 많이 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팔뚝을 탄력있게 만들게요. 고! 자, 양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핀 채로 팔 전체를 몸쪽으로 조여줍니다. 예, 등을 펴주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힘 잠깐 빼주신 다음에 10초를 쉬시고 다시 20초 반복합니다. 무릎 구부리고 꼬리뼈를 들어주세요. 고!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이 레벨 1이죠? 팔이 귀 옆에 위치하셔야 돼요.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등이 굽잖아요. 등에 힘도 만들고 뒷라인도 슬림하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팔뚝 자, 이렇게 하체를 터치를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좀 더 즐겁게 팔뚝 운동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시는 게 아니라 쭉 뻗은 채로 자, 지금 4번 하셨고요. 4번 더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자, 무릎 넓게 벌리고 상체를 낮추세요. 2 앞, 뒤 제가 지금 레벨 2 동작하고 있죠? 등 운동이랑 팔뚝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앞, 뒤 이때 척추를 쭉 일직선으로 펴준다는 느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팔뚝 운동 이때도 상체를 약간 낮춰주세요. 무릎 구부리고요.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 1 2 하 하 마치 날개짓 하는 것처럼요. 자,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체 움직임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전신의 체지방까지 태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 남았어요. 화이팅! 네 3 2 1 1 2 뻗고 당기고 꼬리뼈를 뒤로 들어주고 상체를 낮춰주세요. 팔을 힘있게 뻗는 동작입니다. 마지막 8번째 화이팅! 네, 팔꿈치를 쭉 펴시고요. 4 3 2 1 1 1 리듬 후우 가슴을 펴주고 꼬리뼈를 뒤로 빼세요. 빰, 빰 지금 팔뚝이 얼얼한 느낌이 드셔야 돼요. 손가락까지 쭉 펴주세요. 3 2 1 후우 네, 상체의 뒤쪽 운동이었습니다. 네, 상체의 뒤쪽 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무리 스트레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에 긴장을 푸세요. 자, 오른팔부터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팔 길게 뻗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머리 위로 보냈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기지개 켜듯이 내리세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리면서 내리세요. 자, 오른발을 몸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같이 옆구리로 스트레치하면서 종아리부터 옆구리까지 자, 반대손으로 손목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로 팔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사선 위쪽 보시고 가슴 앞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자, 다시 양팔 머리 위로 뒤쪽의 뒤꿈치를 들고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뒤로 예,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되죠? 자, 다시 양팔 위로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뒷발을 가지고 오시고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엉덩이 바깥쪽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됐잖아요. 자,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뒤쪽에서 늘어난 느낌이 드시게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넓게 벌려서요. 자,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반대쪽 후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낮추고 허리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반대쪽 왼발을 몸통 뒤쪽 멀리 놓으시고요. 왼쪽 뒤꿈치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치 자, 왼팔 연결 왼팔을 옆구리를 스트레치할 때 위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멀리 뻗어주세요.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길게 한 번 더 늘려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로 팔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사선 멀리 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 쪽이 스트레치 되게요. 자, 양팔을 그대로 위로 올렸죠? 뒤꿈치를 들고 등이 뒤로 볼록하게 되도록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 위로 팔 크게 돌려서 내리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뒷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발목과 무릎을 잡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동작 자,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 번 무릎을 양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조금 더 멀리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꺾어서 허벅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되게 자, 반대쪽 발목을 꺾으면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되죠? 자,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롤업 하고 올라옵니다. 자, 양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요. 네, 지금까지 쿨다운 정리하는 스트레치였고요. 그럼 애터미 슬림마디 쉐이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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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